안당했습니다 왕왕 나도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어 뭐야 아무도 없어? 다 간거야? 질배 아무도 없어? 어? 인형 뽑기다 나 인형 뽑기 해야지 여기 있는 캡슐 뽑으면 이 안에 이름이 있어서 제가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랑 말랑이 거래를 할지 한번 뽑아볼까요? 난 파란색 좋아한다 다른색 뽑을거야 오 맞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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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? 뭐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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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내 카톡 안 읽어? 뭐? 카톡 카톡 카톡이었어? 서라 누나 사랑해 우리 애기 보고싶어요 나 지금 너네 집 가는 중 해 이따 봐 나도 사랑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봤냐? 나 금방 왔지 근데 비키는? 어 작은 누나 지금 집에 없어 뭐야 오비키 금방 도착한다더니 내가 먼저 도착했네 헤헤 그럼 누나 올 때까지 놀고 있으면 되지 헤헤 헤헤 아 내 심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뭐하고 놀까 리요나 헤헤 누나 말랑이 거래할래? 어 나는 말랑이가 없는데 아 아 괜찮아 뽀키 이거 꿈는 놀이 할까?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리요나 너는 너무 센스쟁이인 것 같아 내 남친은 센스쟁이 어 어 센스 아 아 아 아 리요나 왜그래 괜찮아? 아니 너무 꿈만 같아서 아 근데 내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프지 심장이 아파? 아 아 아 누나가 내 여친인게 너무 좋아서 심장 아 아 뭐야 오리형 바보 아 맞아 누나 나 바보야 아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 이거 뽑으면 이 안에 뭐 있어? 헤헤 글쎄 나도 몰라 뽀르라 누나 알겠어 우와 와 뭐 뽑지? 주황색 뽑아야겠다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아 설화 누나가 갑자기 내 여친이라니 꿈인가? 아 꿈 아닌가 보네 근데 설화 누나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쟤윤아 누나 잘하지 오 오케이 우와 오 아 아 아 아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꼽았다 나 잘하지 어 엄청 잘한다 최고 오 열어볼게 팝이 게임? 이거 하라는 건가 봐 어 누나 나 엄청난 거 있어 엄청난 거? 뭔데? 잠깐만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이걸로 팝이 게임하면 진짜 오래 하겠다 맞아 더 누나랑 게임 오래 할 수 있어 뭐야 귀여워 그럼 나부터 시작한다 아 근데 이거 끝이 안 보인다 그러네 언제 다 하냐 그러게 근데 누나 응? 우리 언제부터 사귀었어?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사귄날을 기억 못 한다고?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하하 나 야 나 지금 너무 어이없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니 누나 지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아 너무 어이없어 지금 내가 약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거든? 그래서 모든 상황이 새로운 데 야 진짜 핑계 대지마 너한텐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아니야 아니야 누나 아니야 아니야 누나 아니 아니 누나 누나 아 누나 그게 아니야 내가 내가 괜한 마라 내가 왜 꺼냈지? 아 안 꺼냈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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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제발 아 제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제발 힌트를 주세요 제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사귄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다고? 그래 한 일주일 됐지? 한 일주일? 아니 한 이.. 2주일? 우리 사귄지 이틀 됐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 이틀 됐구나 누나 누나와의 그 이틀은 나에게는 일주일 같고 2주일 같고 1년 같고 하루가 너무 기쁘고 알차고 행복했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난 하루 이틀 날짜를 셀 수가 없어 정말이야? 하하 귀여워 날짜를 못 셀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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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하하 하하 누나 인형 놀이 할래? 인형 놀이? 어 내가 누나를 주려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지 아하 뭐야 넌 항상 이벤트 하더라 넌 어 잠깐만 여기 어디쯤 인형이 있었는데 어 어 어 어 찾았다 누나 어 어 짜잔 이거 머리 만들어주는 거야? 꼬불꼬불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지 해보자 우와 귀여워 끊어줬다 거 끊어줄다 으어 간식 흠 에이 뭐 아 으아아 으아아 으아 으아아 아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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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라 이거 봐봐 이게 꿈이라네 절대 깨지 마라 아 꿈이었구나 역시 꿈이었구나 어쩐지 모든게 너무 이상하더라 어? 어? 설아야 설아야 너 많이 피곤했구나 낮잠을 때려자네 내가 잠들었었어 어 너 막 1시간 잤나? 이제 일어나 너 밤에 못자 어 그래 이상한 꿈이네 어? 너도 그 인형 있냐? 나도 있는데 어? 뭐가? 나도 그거 똑같은 거 있어 내가 여기다가 그거 놨는데 어? 어디갔지? 내가 여기다 놨는데 어? 내 인형 어딨어? 어? 이거 꿈이야 진짜야? 진짜야?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아? 어? 네 어? 감사합니다.